그런데 역사 내리면 안 돼. 딱 홍마트라고 앞에서 내려야 걸어가는 곳까지 어디로 걸어서. 저기 버스 정처 저기 있다. 거기서 내려야 그 앞에서. 언니가 기억이 더 많다. 어저께 공사하는 저 안에까지 들어갔다 우리가 차로.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데. 여기는 배 타고 가는 곳이구나. 바라도 가파도 가는 배. 유람선. 여객선. 니네 집 바로 옆에 다 이런 시설이 있었구나. 바라도 가파도 가고. 여기서 돌고래 투어. 패들보드 스노클링. 하무시 워킹 제트스키. 이런 걸 알아야지. 여기에 뭐가 있나 하고. 젊은 애들은 오므로. 도달하고 찍어서. 가파도 바라도. 전기여객선. 매표소. 펴 끊는데. 그래서 지금.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. 버스들이 있구나. 아까 돌고리 투어하는 배들이야. 여기 배들이야. 여기 배들이. 여기 배들이. 돌고리 투어 배들이 그냥. 좋은 적벌에. 밥 먹으라고 이따가. 난 기다려주시고.